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영상은 사무소! 하루 종일의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영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의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저는 떡볶이를 싫어요 저는 떡볶이를 싫어요 저는 떡볶이를 싫어요 그러면 미치지 마시고 그럼 나이 안들었겠네요 보지기만 하세요 올 3인치 얼굴이 너무 작아지신 앞머리 일단은 착시효과라고 나올까요? 아빠꺼? 아빠가 엄마 빨리 나오라고 해주셔야겠네 그럼 여성은 떡볶이라 근데 떡볶고 그냥 내쉬람과 내쉬람이 해주세요 아이고 미안해x2 미안해 feme ene 섞와 ussen 엔진 치맘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